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우리의 룸파벳이 드디어 구독자 수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루자과 룸PD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여러분 이제 우리 스펙트럼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드림클루 화이팅! 야 이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중공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소 맡기는 거 하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연습실로 이동할게요. 안녕. 이런 거. 좋아. 이제 리허설이 이동할게요. 출발! 저 리포트 준비되시면 얘기해주세요. 아. 아. 루나 준비됐어? 고생하지. 우리의 룸이 살아있어. I got a heartbeat. 우리의 룸이 살아있어. I got a heartbeat. 이의 우리 스펙트럭 끝이 났고요 스펙트럭이 끝이 났네 리허설 끝이 났고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말도 안되게 치킨이 되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제가 스펙트럭 무대 직전까지 리얼룩에 넘길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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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스펙트럭 DJ입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는데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여줘야 좀 피부가 화가 나겠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스터 부기 불을 켰지 여기 여기 핫 뜨거워 너 미스터 부기 If I want you I can't you 진짜 하나 봐 이제 아 떨린다 스펙트럭 준비하러 출발 스펙트럭 준비하러 출발 중iesen profession 족isto 메뉴 вет험 이제 유닛 백팈 팀 파이팅했으면 좋겠고 선배님들이랑 한 무대할 수 있다는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특별한 무대에 새로운 유닛으로 새로운 장르로 무대 사역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구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무대랑 함께 연이션이 됐습니다 열광적인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즐겨요 안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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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들! 어머니 sweating 무리가 얼마 남았는데요 지금 진짜 요리되지만 잘하고 계셨습니다 화이팅! 잠깐만! 화이팅! 시청률 올라가라! 조회수 또 빠져라 지금 당 충전하고 있어요 올라가기 저.. 저.. 으아!!! 언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무대가 시작됩니다 전 여기서 분위기를 좀 본 뒤에 그 다음에 내려가도록 할게요 다치지 않게 잘하고 올게요 따라져요 우우! 어 사람 진짜 많이 왔어 사람 진짜 많이 왔어 사람 진짜 많이 왔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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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got a heartbeat, heartbeat 난 알 수 있어 Don't you worry, don't you worry now 감사합니다 무대 잘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다음으로 샤이니오빠 공연하고 있고요 이제 DJ 리액과 함께하는 웨이브 무대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쉬움 없이 잘하고 있도록 조금 천천히 도전을 해볼게요 라이퍼 화이팅! 이제 엠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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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룽하라!